거기 이제 원구단은 지금 사라지고 황궁우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쟤를 지냈던 위패들을 모신 그것만 남아있는데 저는 거기 들어가 봤어요 안에 아 저는 거기를 못 들어 봤어요 거기 이제 단체로 갔다가 미리 얘기를 하면은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얘기를 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들어가도 위패는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지만 아내를 쭉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위패를 보려면은 환구대제 해마다 하죠 이제는 그때 아마 예약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황궁우 안쪽에 위패를 한번 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관공서에 전화를 했더니 어 뜻밖의 이제 접하게 된 소식인데 원구단을 복원할 계획이 있다 이런 소식도 최근에 접했었어요 참 반가운 얘기죠 네 실제로 가보니까 황궁우를 아는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곳이지 거기는 진짜 조선호텔이 들어섰잖아요 원구단 자리에 복원을 하려면 조선호텔을 없애야 되나? 뭐 다른 곳에라도 좀 복원을 조선호텔 자체가 일제 야욕의 심략 야욕의 상징이잖아요 우리의 기운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리고 조선의 기운을 완전히 뿌리 뽑자는 의미에서 그 원구단 터에다가 철도호텔이죠 당시 그걸 세워가지고 무역을 준 거죠 우리한테 실제 원구단이 건축된 것은 1895년 5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궁우 남쪽에 그 원구단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모형이 원형으로 해가지고 3단 형식의 우리 그 고대 홍사문화에서도 발견이 됐던 그런 제천단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삼수를 중요시했던 것 그리고 원형 하늘을 모시는 그런 이제 원형 재단이 실제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황궁우의 위패를 다 보셨나요 박씨님은? 아 그때 이제 위패가 덮여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천을 이렇게 들춰봐서 한 두 개 정도 봤어요 어 어딨지? 황천상제 위패 어딨지? 라고 들으셔보는데 관리인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아 그래요? 그거 보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긴 했는데 거기가 덮여있을지 몰랐죠 그렇게 그 항모로 들춰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신의가 일반 신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각 그 집안에서도 묘사가 있잖아요 각 집안마다 그 사당이 있잖아요 거기 사당에 있는 위패에도 재료때 아니면은 안 열어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잘못했죠 손 들고 계세요 아 근데 그게 좀 먼지가 너무 많이 쌓았더라고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좀 안타까운 것들이죠 관리가 이제 그만큼 소홀하다는 얘기고 근데 실제 고종께서는 여기 이제 원구단에서 황제 등극식을 이제 거행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 원구단에서는 하늘과 땅을 같이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세조때 이후에 철폐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하늘의 재를 지내는 이 천재는 천재 문화는 원래 우리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고조선 그 이전부터 해서 하늘의 그 옥황상제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 문화가 몇 면이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고조선 때는 강화도 마리산의 제천 행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었고요 그것이 몇 면이 내려져 오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명사대주의를 하다 보니까 명나라가 이제 천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만이 천지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하늘과 땅 전부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했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에는 어디에다 지내냐면 이제 어디죠? 보통 이제 제후국은 땅에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땅의 신 그리고 복식의 신 이런 데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정전에 경복군 근정전에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왕이 있는 곳에서 왼쪽 편에 종묘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종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 사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묘사직이라고 하죠 종묘사직이 위태롭습니다 라고 하는 신하들이 외쳤던 그 종묘사직이 왕이 보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왕을 이제 성인이라고 하면 성인은 남쪽을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 그 남쪽에 원래 하나님 제사를 지낸 곳이 원래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에 원래 남 여기도 보면은 원구단이 남쪽에 원래 있었다 그리고 뭐 그걸 원구단이라고 하면은 명나라의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남단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직단은 또 전국적으로 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것이 유래가 돼서 전국적으로 있는 사직동 사직동이 바로 이제 사직단이 있었다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군이 완전히 새해서 나라가 몰락할 그 바로 직전에 고종께서는 우리의 문화를 완전히 혁신하는 그 뿌리를 다시 되살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늘에도 재를 지냈던 원래 천자국이 우리였다 국호도 새롭게 정하시고 연호도 새롭게 하셨어요 광무 빛광자를 쓰셔가지고 광무라고 하시고는 원구단에서 이를 알리는 그러니까 천지에 이것을 고하겠다 모든 이들은 들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고유제를 행했다고 합니다 원구단에서는 원구제를 항상 지냈는데 그것이 이제 천지에 함께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위패를 보시면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있는 위패가 뭐냐면 우리가 풍백우사 운사를 아시죠 보통 환웅천원께서 우리 배달신시로 오실 때 같이 왔다고 전해지는 풍백우사 운사까지도 모시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는 뇌우 뇌우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해서 뇌사지신이라고 해서 그 위패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외에 추가로는 국내 산천 중요한 산천들을 또 위패로도 모시고 오악지신 이런 식으로 또 모시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또 북두칠성이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다라고 해서 북두칠성 신도 모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북두칠성 지신이라는 위패는 또 빨간색이에요 다른 건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그 위패는 이제 황천상제 황천상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황지기라고 합니다 거룩한 땅의 신이시죠 그래서 황천상제와 황지기 위패가 이제 가장 중심에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4신의 위패가 함께 설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황제만이 그 하늘에 거룩한 상제님께 이렇게 제를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이제 황제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아시겠지만 여기 황천상제라고 하지만 북경천당공원에도 보면 그 똑같은 황궁우가 있잖아요 그 황궁우에도 보면은 황천상제라는 똑같은 위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도 풍백우사 운사 위패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통적으로 다 했어요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때 고종 황제께서 사실은 이렇게 칭제를 한다든지 국호나 연호를 설정하신 게 우리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뭘 폐지를 하셨냐면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재례들을 모두 폐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폐지된 제사에는 명나라 세 황제를 모셨던 대보단 잘 아시죠 이런 이제 대보단에서 지내던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명나라 장수죠 형계와 양호를 모신 선무사라는 제사도 폐지를 시키십니다 우리도 몰랐던 제사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 장수들은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이끌고 이제 조선에 왔다가 사망하신 분들인데 이런 이제 제사뿐만이 아니라 또 임오군란 그때 조선에 왔던 청나라 제도 오장경을 위한 정무사라는 제사도 같이 폐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사가 많았네요 그런 의미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비하적인 그런 해석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식민사관의 잔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고종황제가 다시 이제 하늘의 상제님께 이렇게 죄를 지내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동학이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동학이 일어나고 동학에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가 이렇게 되니까 민심을 이렇게 살펴보라고 하면서 고종실록에도 보면은 동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하들이 와서 막 알려줘요 근데 동학이 뭘 하냐면은 하늘의 상제께 죄를 지내는 그런 것이 경전에도 나와 있고 왜냐하면 1860년에 수훈 최재우 대신사가 이제 신비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상제다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일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 뭐 임금도 이렇게 그 하늘의 하느님께 죄를 못 지내는데 백성들이 이미 상제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생각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얼핏 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동학 자체가 임금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었고 보통 평등 세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조 신혼운동을 벌이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그렇죠 모두가 살기 좋은 그런 나라 동동한 그런 인간으로서야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유치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계 그런 세계를 그런 세상을 얘기하니까 역시 고종 황제의 생각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동학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시세가 불리해가지고 결국 실패하고 마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내부적으로 항상 자강을 꿈꿨다 그거는 기본 바탕을 깔고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만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자체도 대한제국에서 연원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1897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딱 선포를 하시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회의를 했대요 국호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국가 정부의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했는데 그때 신석우 선생께서 대한민국으로 하자 국호를 그렇게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운형 씨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대한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냐 이런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시 신석우 씨가 뭐라고 했냐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고종께서 뭔가 사만의 정신을 계승해서 다시 일어나보자 그래서 대한으로 국호를 하자 했던 것은 나라가 다 망하는데 무슨 나라 이름 바꾸고 황제 즉위식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정신을 다시 일으켜보고 그리고 그런 어떤 리추얼 형식이 사실은 내용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대한제국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어떤 끝자락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대한이라는 것으로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를 쭉 이어지는 또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얼핏 들고요 그러니까 조선과 대한제국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진정한 근대국가의 출발점이죠 물론 전부터 준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낡은 제도와의 단절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낡은 제도를 갖다 타파하고 새 제도로서 전 세계의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켜놓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꾼 과정이라고 봐야죠 네 나라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전부 세신한 그런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새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국가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의 국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외교 조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떤 국기로 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박영효가 누가 먼저 썼느니 또는 뭐 이응준이 먼저 썼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종의 재가를 받은 거거든요 고종이 처음 이렇게 태극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기를 제정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제 고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대한제국 건설하고 나서 노래를 만들자 그래서 애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대한제국 애국가라고 하는 건데요 뭐 애국가나 국기 자체가 국가의 상징물이죠 국가의 얼굴이고 그래서 이 애국가는 대한제국이 선포한 이후에 국가 상징물로서 애국가의 필요성을 느껴서 1900년 12월에 군악대 설치를 법령으로 먼저 공포를 하게 되고 독일 음악가인 프란츠폰 에케르트를 이제 초빙을 하게 됩니다 이 에케르트가 고종의 명을 받아서 1902년에 한국의 전통적 음계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제국 애국가를 완성을 했대요 뭐 이거는 아마 지금 애국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신님 한번 불러주셔야죠 아 저번 이후로 또 실패했네요 좀 이렇게 틀어주시고 한 구절만이라도 한 구절? 한 구절 할 수 있을까요? 상제는 죄송합니다 아 어렵네요 넘어갑시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큐 상제는 우리 왕지로 웃어 순수로 남아삼의 봉준에 산같이 쌓으시고 이 그 만연의 돌지성 국천당세의 풍덩이 대신해 하소서 상제는 우리 왕지로 도우소서 태옥주를 산같이 받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샤 오천만세의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그리고 상제는 우리 왕지를 도우소서 간단하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의 애국가를 보면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데요 이 하느님이 보호하사를 이 애국가에서는 앞뒤에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상제에 하나님은 땅에 계신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이런 뜻이겠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에요 이제 우리 황구단에서 이제 황구 대제를 치룰 때 하늘에 그 상제께 제를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즉위를 하실 때도 이런 말씀하세요 즉위치거라고 하는데 짐이 부덕하여 마침 어려운 때를 당하였는데 상제께서 권고하여 위태로움을 편안함으로 바꾸고 독립하는 기초를 창건하여 스스로 주장하는 권리를 행하라 하시니 황제의 칭호를 추존고자 함에 천지의 제사를 고하고 황제 자리에 나아가며 국호를 정하여 가로대 대한이라 하고 이해로서 광무원연을 삼고 이에 역대 고사를 상고하여 큰 제사를 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제님께 천지를 지내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상제께서 권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를 지내게 됐다 황제 즉위하게 됐다 라고 하는 즉위의 말씀 즉위치거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 애국가에서도 그 하느님께 우리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황제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관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민간운동도 많이 일어났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독립협회 가 있는데 네 독립협회에 대해서 뭐 조사해 오신 거 있으시다고요? 저는 독립협회 하면은 그냥 뭐 사실 잘 몰랐어요 사실 잘 모르고 독립협회 하면 독립문 하고 독립협회가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 독립협회는 처음에 고종의 조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협회가 처음 독립문 건립추진위원회로 출발했을 때 고종의 조직이었고 그리고 독립협회란 명칭과 현판 모두 고종과 왕세자가 내려준 것이고 건립자금의 17%도 바로 고종과 세자가 내려준 내탕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한 것도 바로 고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고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이 독립협회와 독립협회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1898년 그때 이제 성격이 변질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독립협회의 대표적 인물로 알고 있는 소재필이 있죠 네 소재필이 우리는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제 밀정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일본 공사항 기록에는 그 행적이 그 밀정 행적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가려진 것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신문 기사의 자극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 알고 보니 그럴 수가 네 그런 일이 이제 서재필에 대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는 그런 독립 인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일제 밀정 노릇을 했더라 이 서재필이 일찌감치 미국 가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유학을 보냈는데 가서 돌아왔을 때는 조선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접해 접했어서 아 한마디로 저희 꼴값짓을 많이 떨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이 근현대사에서도 오늘도 뭐 말씀하셨지만 갑옥 경쟁이라든지 정말 일본이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용어들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을미외란 그리고 지금 이런 서재필이라든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독립운동사 그러나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다 식민사관의 시각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이것을 이제 얘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황태연이라고 하는 교수님 동국대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 식민지 프레임은 좌우가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우라는 거는 좌파 우파라는 그런 것으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어떤 정부가 자리를 잡고 국사 교과서라든지 이게 편찬이 돼도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실제 사실 팩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서재필이 밀정이다 이게 일본의 어떤 기록 공간 기록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검토해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종황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또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종황제 관련 에피소드 관에서는 이제 올해가 아무래도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니까 그것을 또 겨냥해서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고종황제 황실 와플이라는 또 메뉴가 고궁박물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아 저도 뭐 그 고궁박물관 가봤는데 뭐 이제 써 있어요 그냥 먹진 않았습니다 먹진 않았어요 좀 뭐 보면 세트가 13,000원이에요 커피랑 세트죠 와플 아 예예 좀 뭐 좀 싸게 하면 좀 먹겠는데 아니 뭐 무슨 시장하네요 아니 뭐 무슨 시장하네요 똑같아요 그냥 와플인데 이제 최초의 그런 거라서 이제 커피랑 같이 이제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래요? 그냥 와플이에요 와플 아니 와플에 뭐 집어넣고 있잖아요 네 생크림 이렇게 올리고 근데 좀 우리나라가 커피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셔야 된다 이런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상이 아닐까 싶은데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은 고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을미년에 아관 파천이라고는 하지만 망명을 가셨을 당시 그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고종 황제에게 커피를 소개를 했고 실제 고종 황제께서는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알려진 바로는 뭐 하루에 다섯 잔 이상 마셨다라고도 알려집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하루 이렇게 많이 마실 때는 한 다섯 잔 마시긴 하는데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커피를 많이 마셔요 아시겠지만 중국을 가나 일본을 가나 우리만큼 마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식당 가면 커피를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데가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 갔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 뒤에 밥 먹고 나갈 때 어 커피 없나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아니 일본 가서 그렇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아니 반찬도 저기 단무지 두어 쪽하고 그것뿐이 안 주는데 더 주세요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돈을 더 내야 되죠? 서양식이라 아 일본 가서 식당 가서 항상 보면 얼마나 서운한데요 이게 중국 여행하고 일본 여행 가면 물론 일본 음식이 깔끔하고 뭐 맛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푸짐한 게 좋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정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커피숍도요 커피숍도 외국 가면은 외국 가서 이제 와이파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쓰면은 와이파이 B번이 딱 바뀐대요 바뀌면서 돈을 추가하시면 뭐 커피를 한 잔 더 사시면은 와이파이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는 뭐 뭐 10시간이라도 뭐 죽치고 앉아 있어서 문제인데 고종의 뭐 커피와 와플에 대해서 잠깐 에피소드로 띄었지만 이제 고종 황제께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고종 황제의 죽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종 황제가 퇴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헤이그의 밀살을 파견한 것인데 사실 앞에서도 보셨지만 고종 황제께서 뭐 의병을 갖다가 비밀리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비밀리에 지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전에 동학이 2차 봉기를 할 때 일본군을 몰아내라고 하는 또 지시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서 퇴위를 하시게 됩니다 강제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준비하신 우리 박 씨님 진행하시죠 그 일제에 가장 대표적인 알려진 고종 황제의 어떤 일제에 저항하는 행동 자체가 이제 헤이그의 밀살을 파견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1907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사에 무관심을 보이던 고종 황제가 이때 한번 했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전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헤이그의 밀살을 파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 초에 고종 황제가 이제 코리아 리브의 편집 책임자 호모 헐버트에게 7월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을사강제조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을 은밀히 또 지시를 하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분을 비밀리에 이렇게 파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거기서 적극적인 방해로 해가지고 이 회의를 방청하는 것조차 거절을 당하고 결국에는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위종 뭐 이런 분들인지 그리고 여기서 이준열사가 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준열사의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살로 막 알려지게 되거든요 할복자살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결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뒤로 가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병사로 또 알려지게 돼요 그 병사를 주정한 사람이 또 이제 20세기 누구냐면 이병도 신석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병사로 알려지냐면 일본이 병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병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결을 했다라고 하면 민심이 동요되고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세웠는데 지금 보면은 일본의 비밀 문서에 보면요 일본 내부 문서를 보면은 할복자살이라고 거의 나옵니다 할복자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할복자살 했다라고 이렇게 내부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고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자체도 지금 이렇게 어느 면에서는 시정되고 있지 않다 이 작은 거 하나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식민사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게 당시에는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켰었죠 대외적으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을 굉장히 안 좋게 봤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에서도 그 비난의 화살이 또 비판의 화살이 누구에게 집중이 됐냐면 당시의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토 히로부미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진짜 정신까지 어떻게 보면 영혼까지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조선인이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자꾸 이제 자주적인 의식이 자꾸 되살아나고 하는 것에는 고정황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고정황제를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내정 그런 전반의 운영권을 모두 장악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정황제가 진짜 뭐 만사에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있고 우유부단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세력의 그런 중심 그리고 자주권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 중심에는 고정황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정황제를 위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런 친일 이완용 그리고 이병무 송병준 등은 고정에게 이제 물러날 것을 막 어떻게 보면 신하로서의 예가 아니고 위협을 가합니다 고정황제에게 그러니까 뭐 송병준 같은 사람은 고정보고 뭐라고 하냐면 고정황제에게 자결해라 이 자리에서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결로서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신하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공손하지 않은 말씨라는 게 도대체 짐작은 가는데 이게 뭐 욕을 했는지 어디까지를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병무는 뭐 칼을 빼들고 황제를 위협했다고 하니까 네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런 일본의 육군 소위와 같은 육군 소위인지 뭐 낭인인지 그런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 난빛이 얻어졌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참 잠옷 뭐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이제 조선 통간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시고는 1907년 7월에 황태자에게 양의를 하신 후에 물러나게 되십니다 저는 이게 고려를 이성계가 빼앗잖아요 고려가 망할 때는 72명의 우국지사가 나왔죠 두문동 72인 알고 있듯이 네 근데 조선이 망할 때는 그와 같은 숫자의 매국노들이 나왔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75명인가 네 그 정도의 인물이 매국노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어떤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인 거죠 그렇죠 역사의 보복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우리나라가 비록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국화가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조선 내내 이제 우리의 연장선이니까 매국노들로 인해 가지고 허무하게 쉽게 더 빨리 넘어갔다는 게 참 참담하죠 그러니까 역사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충신들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그 일선에서는 을사오적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친일파들이 많이 양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끝도 없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뭐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이제 매듭 지으면서 네 그러면 그 고종황제가 돌아가신 게 독사회를 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뭐 독이 든 식혜를 마셨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이전에 고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종황제를 이제 고종황제가 이런 어떤 독립운동의 항쟁에 뒤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일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고종황제를 또 북경으로 망명시키고자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회영 선생 이회영 선생이 1918년 11월 말에는 이제 만주로 망명을 했다가 조선에 잠깐 돌아온 이회영 선생이 이제 중대한 비밀공작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고종황제를 망명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종황제를 측근이 이렇게 만나게 만나서 망명의사를 타진했는데 고종께서 망명계획을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로 가자 라고 해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사를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회영 선생이 실제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거사만 남겨놓은 시점에서 예상치 못하게 물거품이 된 것이 바로 고종이 급작스럽게 서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망명을 시키고자 하는 사실 고종이 망명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신적인 어떤 지주라고 할까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힘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알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고종의 이제 독사를 계획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망명이 현실화됐으면 국내의 저항이 엄청 컸을 거고 일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고 네 아마 이제 그 전부터 고종 황제를 죽이려고 아마 사전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그 망명 바로 직전에 이제 이뤄졌기 때문에 뭐 그런 위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수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폐해돼 가지고 갇힌 상태니까 이것을 또 다른 그 망명을 통해서 타기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네 대한제국을 송포했듯이 이제 그 위기를 갖다 이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어쨌든 고종 황제께서는 이제 이제 독사를 당하신 거로 보는데 1919년 1월 21일 아침에 덕수궁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는 그의 사인을 이제 뇌일혈이다 심장마비다 자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는 뭐 친일파 중에 한 명이었던 윤치호 같은 분도 이런 사람도 그의 자신의 일기에서 고종 독살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종은 건강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이상적이라 할 만큼 건강했다 그리고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되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었다 팔다리가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나게 부어 올라서 뭐 한복을 한복 바지를 벗기 위해서는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종 황제 2반을 닦아내다가 황제 2가 모두 구강 안에 빠져 있고 혀는 달아 없어졌다는 사실을 또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승하한 직후에 또 두 명의 국녀가 의문사 당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거는 독살이라는 게 사실 뭐 지금까지도 설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저는 설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설을 안 붙였으면 이건 독살이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뭐 설을 붙이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뭐 그냥 설로 남아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행적을 그러니까 행위를 개탄할 천인 공로할 행위들을 갖다 숨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학자들에 의해서 근현대사가 이렇게 독립운동사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것처럼 뭐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죠 음 그리고 고종황제께서 실제 지병이 있으셨고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더라면 조선왕실 그런 어떤 전통상으로 보면은 자녀분들이 모두 돌아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종황제를 다 이제 간병을 하고 그리고 뭐 안에 이제 국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간호를 했을 텐데 그러한 정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상 증세를 보이고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는 뭔가 이제 개입이 됐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고종황제가 어떻게든 이 자주권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제 당혹스럽고 막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들이 이 조선을 먹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박관념으로 다가왔었겠죠 그리고 또 일본 국내에서도 그 일본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여러가지 생겨나고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을 빨리 먹었어야 되거든요 먹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것이 고종황제를 빨리 없애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빨리 이제 달성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독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종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점이 돼서 이제 3.1운동의 촉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서 보면 참 고종황제의 어떤 생 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는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크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고종황제의 죽음이 이제 이런 자연사가 아니라 온통 의문투성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촉발제가 됐던 거고 또 동시에는 고종황제께서 진정한 민족적 구심점 그런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조선민들은 고종황제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또 낭독을 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고종황제의 그런 의문투성인 죽음에 의해서 모두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물론 일제강제 병탄 이후에는 고종황제가 아니라 뭐 이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렇게 격하를 시켰습니다 이왕 뭐 이시왕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격하를 시키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한 것이 뭐냐면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고 왕비를 시해하고 1919년에는 조선의 왕을 또 시해를 했습니다 왕과 왕비를 모두 일제는 독살 또는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시해를 한 그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사건이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으로 이렇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910년에 우리가 강제 병탄을 당하면서 고종황제도 이왕으로 이렇게 격하가 되지만 결국에는 층제를 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그 원구단도 사실은 함께 없어집니다 1911년에는 조선청독부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제가 사실상 폐지를 한 거죠 원구단을 이제 무너뜨리고는 지금의 조선호텔이 들어서는데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독립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근원들을 모조리 사실은 다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없더라도 고정의 그런 자치 그리고 고정이 시도를 했던 그런 역사적 의미들을 모두 이제 제거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1왕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우리 민족을 정신적으로 영원히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남산에 일본 신궁 신궁을 짓고 그 다음에 전국에 뭐 1500개인가요 그런 신사들을 지으면서 우리의 정신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했었던 거기에 아마 이런 원구단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고 우리의 어떤 천재문화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 자체를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대한제국은 13년이죠 13년 1897년부터 2000 강제병합까지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국가 이지만은 그걸 이제 조선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그거로서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이라는 것의 어떤 시작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뭐 태극기라든지 애국가라든지 새로 국가의 어떤 상징 국호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이 잊게 되는 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올해에는 이 대한제국이 120주년이 되고 그리고 또 내후년에는 기미 3.1절 또 100주년이 되면서 어 또 임시정부 또 100주년이 되잖아요 가장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역사를 근현대사부터 고대사를 회복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제국도 어 실제 대한제국 짧은 역사지만 이 역사가 바르게 인식되고 회복되기를 어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될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고대사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현대사로 와가지고 좀 당황하셨죠? 하하하하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제 전공이 아닌 분야를 갑자기 들어오고 나니까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식민사관의 프레임에 걸려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자리였고요 자 우리 박 씨님 말씀 좀 한번 하시죠 마무리 한 건데 하하하하 네 네 네 네 네 네 간단하네요 하하하하 우리 지혜님 아 예 뭐 대한민국이 사실은 대한제국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도 선포 120주년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대한제국에 대해서 새롭게 재조명하는 시간이라서 뭔가 좀 약간 들뜨면서도 근데 막상 또 녹음을 해보니까 고종황제께서 굉장히 고독한 투쟁을 하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 씁쓸하면서도 고종황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새롭게 인식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한번 다시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자 오늘 진행자인 삼냄이 없어가지고 다소 좀 진행이 좀 서먹서먹한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삼냄이 중요하네요 네 상당히 중요하다는 오늘 사삼스럽게 아주 강하게 느꼈는데요 없어도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듣고 나서 아 내가 웃어봐라 아 이런 거 기고만장할 것 같아요 아 내버려요 또 그 모습도 우리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오늘 그 두 분 저기 애 많이 쓰셨고요 어 저도 이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이 근현대사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또 오늘 또 강하게 든 생각은 정교수님이 사회 욕심이 있으시구나 아 그러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두 분이 안 나서길래 네 뭐 전 말자조 없어요 말자조 없어가지고 그런 거 못해요 삼림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다음 녹음 때는 완전체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천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 받아서 좀 더 더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이제 겨울철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행복한 그런 또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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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